제일 큰 게 아마 언어 문제였을 거예요. 제가 영화 안에서도 대사를 중국어로 했고요. 3개월 동안 연습했는데도 막상 촬영을 하려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발음도 힘들고 그리고 또 사극이다 보니까 옛날 어투라든가 억양이나 이런 게 지금 현재랑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그거 고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걸렸고 이제 나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아요 우리 사랑했던 날들 생각해봐요 우리 너무 사랑해서 아팠었네요 서로 사랑한단 말도 못했었네요 나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아요 우리 사랑했던 날들 생각해봐요 우리 너무 사랑해서 아팠었네요 서로 사랑하고